자 두번째 입장표명 갈게요 그 두번째 입장표명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지난번 화요일밤 수요새벽에 그 스승의날 특집 그 교육방송을 할 때 사실 그 현우가 탐방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우가 탐방을 왔을 때 이제 현우의 시청자들이 좀 몇명 왔다가 그 갔던 그런 순간이 좀 잠깐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때 뭐 서로 이제 서로 관계는 아니까 서로 그 군대 동기라는 건 아니까 음 그 대대까지 같이 간 동기라는 건 아니까 뭐 그런걸 그냥 얘기하고 끝났었어요 자 그런데 남순이 본명이 박현우에요 음 본명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제 유튜브 댓글에 이런 내용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는 저하고 그 현우하고 관련된 동영상이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제가 뭐 다른 내가 대회 나갔을 때 뭐 촬영한 동영상인데 거기다 댓글을 단 거예요 조회수가 많다는 이유로 거기다 댓글을 많았는데 이분이 현우하고 군대 동기분 아닌 말투도 일단 반말체야 그리고 현우님이 말하기로 한 관심병사였다는데 사실인가요? 크크크 죄송 죄송한데 왜 웃죠? 죄송한데 왜 웃을까요? 이거는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비웃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꼬는 거죠 자 나는 여기서 이제 현우를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시청자를 비난하는 거예요 시청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현우는 이런 거 안 시키지 BJ인데 BJ들 중에 시청자들한테 다른 BJ한테 뭐 이렇게 꼬라고 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BJ들도 상도덕이 있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관심병사가 비꼬방한 건가요? 관심병사가 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해요 건강이 안 좋다든지 뭐 부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다든지 어? 아니면 심리적으로 이제 그 간부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멀쩡한데 보직 문제로 관심 병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특수보직이 있어요 특수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냐 총기 탄약 관리 이런 거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각종 여러 가지 문제로 다 관심 병사 되는 거예요 관심 병사 비중이요 생각보다 많아요 징계 받아 징계 받아도 관심 병사 돼요 징계 받고 나서 자기가 빡쳐가지고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르거든 그래서 그 뭐냐 뭐 중대급의 뭐 총기나 탄약 그런 탄약고 출입 이런 거 관리하는 병사도 관심 병사로 지정이 돼요 특수보직들도 관심 병사예요 그래서 그 간부가 정하는 거라가지고 그런 주관적인 거 아는데 뭐냐 그래서 저는 이 댓글에 대해서는 신고 처리했어요 신고 처리했고요 그렇고 그 맞아요 관심 병사 등급이 A B C급이 C급이 있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 병사 내가 알기로 관심 병사였던 사람이 병장쯤 됐을 때 대상에서 제외된 적이 있어요 그 분대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관심 병사에서 제외가 됐어요 음 그렇고요 그리고 이 관심 병사를 정하는 기준이요 간부가 인성 검사의 그 결과표를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관심 병사를 지정하기도 해요 그 검사 결과를 보고도 굉장히 그냥 사람은 되게 다양한 성격을 갖고 받고 있는데 그 성격이 군복무하기에 맞지가 않다 특별히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이유만으로 관심 병사를 처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내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짬밥은 짬밥은 중이었어요 짬밥은 중이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그 사람은 전역을 했어요 군대를 떠났어요 그 단기장교여가지고 전역했어요 1년쯤 뒤에 전역을 했어 그 사람은 그렇고 짬찌끄레기보다는 약간 만년중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ROTC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장교치고 복무가 조금 길었어요 가을에 전역했어요 ROTC들은 6월 30일에 전역해요 전역하면 하여간 그랬고요 그 대위징급 못해서 전역한 거예요 대위징급 못해서 전역한 거예요 조금 그 조금 좀 길게 한 것 맞긴 한데 하여간 중의들 중에서는 약간 짬 좀 있는 사람인지 하여간 그랬는데요 아니요 대위는 장기복무를 하면 달아요 장기복무 안 하면 안 달아요 장기복무 신청 그 기준이 그 중의때에 신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의때 형식적으로 신청은 해요 앞으로 계속 할 거냐 그런 걸 신청을 하고요 그 부사관들은 중사 때 신청해요 중사 때 신청해서 이제 부사관들은 그 큰 사고만 안 치면 아무리 늦어도 근속 진급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나는요 내가 전역할 때 그 99년에 임관한 부사관이 상사되는 것까지 보고 나왔어요 어 근데 그 솔직히 그래요 소령은요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늦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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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에 임관한 소령하고 대위를 동시에 봤어요 근데 이제 소령 같은 경우는 진급을 한 거고 그 대위분의 경우는 그래서 그때쯤이야만 이제 전역을 준비할 때였더라고 좀 어느정도 알 수 밖에 없죠 저는 대대 참모부 있었으니까 하여간 저는 그래서 그 관심 어쨌든 관심병사 분류가 됐어요 좀 얘기가 좀 흘러갈 뻔했는데 어쨌든 그 중위 간부 중위 간부였던 사람 때문에 저는 관심병사가 지정이 되어버렸고 근데 저는 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원래 영회중대로 갔다가 대대 참모부로 왔어요 좀 제가 부상 후유증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 부상 문제도 있었고 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좀 겹쳐서 대대 참모부로 왔어요 왜냐면 제가 있던 영회중대는 연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상 문제도 있고 그런 관리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대로 오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현우 같은 경우는 영회중대가 양주에 있었어요 현우는 양주에 있었고 나는 연천에 있었어요 거의 외지에요 연천이면 연천이면 사실상 전방지역이에요 음 그렇고 거기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그 대대 위치는 거기에요 그 경부고 그 세종포천고속도로 소울나대목 있잖아요 한 그쯤 근처에요 딱 의정부에서 포천 나가자마자 있는데 그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그 소울나대목 하여간 그쯤에 있는 데인데 포천시내 가기 전에 그 대진대학교 가는 길 한 그쯤이에요 하여간 그런데 그 하여간 그 지역 쪽으로 왔어요 거기서 이제 저는 만기전역은 했어요 만기전역은 했는데 제가 이제 결국은 그 무릎을 수술하느라 제가 양주병원에 한 3개월을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원하고 수술하고 후유증 좀 치료 좀 하고 좀 상황 좀 어느정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좀 병원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간에 이제 대대에서 혹한기훈련이 있었다보니까 그래서 그 혹한기훈련은 병원에서 받고 복귀를 했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그 근데 그때 당시에 행정보급관을 맡았던 약간 좀 짬밥 좀 많은 상사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그 비전공상으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훈련소에서 행군하다 그 후유증으로 그 입원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그래서 저는 공상으로 입원을 했어요 자 병원 그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그 병원 쪽에 그 인사의 그 처리 행정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상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행정적으로 3월에 1병으로 진급을 했어요 군병원에서 진급했어요 아 군병원도 혹한기 훈련은 받아요 근데 입원 환자들은요 환자 분류 시뮬레이션 훈련을 해요 그래서 뭐 부대를 전시의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환자 어떤 환자들은 복귀 어떤 환자들은 그 그 병원에 남는 거 그리고 어떤 환자들은 후방병원 후송 그리고 그 이제 의무조사 대상자인 환자들은 즉시 전역 약간 이런 분류 훈련을 해요 환자 분류 훈련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군병원 의무병들은요 원래 평소에는 정복을 입고 일하는데 그 혹한기 훈련 첫날에 그 화스트페이스 걸리면 그냥 그 전투복 입고 그냥 그냥 평소처럼 일해요 전투복 입고 일해요 그냥 그런 정도예요 그냥 그런 정도고 대신에 이제 행구는 하죠 그 금요일에 행구는 하고 그 왜냐면 그 원래 그 대대급 원래 전술 훈련이라고 하면요 그냥 평소에 하던 업무를 단독군장 상태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대별로 전술 훈련을 하는 방법은 달라요 물론 부대 이동은 하겠지 음 그래서 군병원의 경우는 부대 이동을 둘로 나눠요 A조 B조로 음 왜냐면 병원 일은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하여간 그랬었고 음 그 훈련 갔다 오고 그 하여간 저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했는데 그 짬밥 좀 많은 상세 아저씨가 뭐냐 나는 행정적으로 진급 누락 없이 진급을 했는데 나는 상병진급 한 달 누락이라고 그냥 자기가 인위적으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데 공상으로 입원을 했는데 비정공상으로 입원하면 누락이거든요 근데 저는 나는 공상으로 입원했거든 그래서 나는 정상 진급이에요 하여간 그거부터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참고로 그 상사 아저씨는 그 뭐냐 제가 그 해 5월에 제가 다른 그 다른 쪽 치료 목적으로 제가 또 휴가를 나갔어요 그 다른 쪽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갔는데 그 뭐냐 이게 그 수술 치료를 받으러 나가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진료 휴가로 인정이 안 됐어요 검사 받으러 나간 거라서 그래서 진료 휴가가 됐는데 아니 그 나는 그래서 내 1차 정기 10일은요 다 그 치료 목적 청원휴가를 다 까먹었어요 진료 휴가 혜택을 못 받았어요 진료 휴가면 영가에서 안 까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또 영가 10일을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 군복무 거의 1년 하고 나서 신병의 위로 예방을 나갔어요 그 정도로 늦춰졌어요 그 부대 사정 때문에 유격 끝나고 나갔어야 됐으니까 어 하여간 그랬었구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나가버리고 근데 이제 내가 그 검사 받을 목적으로 그 휴가를 나갔는데 그 사이에 사령부에서 감찰이 들어왔어요 사령부에서 긴급 감찰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그 생명의 전화 그거를 뭐 걸었다는 거야 만련병장이 좀 했었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생명의 전화가 그 들어와가지고 그 그때 그 상사는 행정보급관에서 보직해임이 됐구요 보직해임이 됐고 그리고 분대장 3명 중에 1명은 영창을 갔구요 1명은 그 하 욕했다고 휴가 그 욕했다고 분대장 잘리고 휴가 제한 걸리고 그리고 나머지 분대장 한명은 어차피 만련병장이어가지고 그냥 그 그냥 분대장 정상인계 흐흐흐흐흐흐흠 분대장 정상인 정상인계 그래가지고 그 분대가 3개가 있었는데 분대장이 싹 다 바뀌었어요 한꺼번에 원래 한 명만 분대장이 바뀌어야 될 시기였거든요 근데 분대장이 세 명이 다 샥 다 바뀌었어요 세 명 다 상병으로 바뀌었어요 상병 단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다 분대장이 됐어 그 정도로 그 대대 후속 조치 여파가 좀 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대장실 당번병도 휴가 제한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근데 이제 휴가 제한 인사 명령이 딱 그 떨어진 때가 진급 명령이 떨어지고 한 며칠 뒤에 휴가 제한이 떨어져가지고 원래는 그때 이제 일병이었기 때문에 상병 진급을 하면 안 됐었는데 진급 명령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거 명령 취소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 상병 진급은 시키고 그 사람은 상병을 8개월 했어요 일단은 진급은 시키고 그 징계 누락은 병장 진급 때 적용시키는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적용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휴가 제한 걸렸던 그 분대 휴가 제한 걸려서 짤리는 분대장의 경우는 걔도 그 사람도 이제 상병 8개월 하고 병장 한 달 늦게 달았구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이제 병장 1호봉이었던 분대장은 하필 그날 이제 나랑 같은 날 휴가를 복귀했어요 내가 검사 끝나고 휴가 복귀를 했는데 그 사람도 휴가를 나갔다 온 거야 그래서 누구 병장님의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했는데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걔는 분대장 위로 휴가 갔다 오고 영창 갔다 어쨌든 하여간 그렇게 영창을 갔어요 하여간 그렇게 대대 상황이 엄청나게 그냥 좀 막 되게 난잡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상황에서 고참들이 계속 나를 1병이라고 갈곤 거야 계속 그 관심병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전역할 때까지 관심병사에 있었어요 물론 내가 상병 때까지는 A급이었다가 병장 때 B급으로 내려가긴 했어요 병장 때는 B급이었어요 병장 되고 나서는 왜냐면 병장 되고 나서는 이제 내 바로 내 바로 맞고참 한 명만 있었을 뿐이지 딱히 뭐 이제 태극을 고참들은 없었거든 왜냐면 고참들이 몇 명 더 있어봤자 나하고 이제 같은 부서가 아니니까 그런 태극 걸릴 리 없고 그래서 나도 이제 병장되고 나서는 이제 뭐냐 나도 터치는 안 받았죠 병사 그 분대장한테는 병장되고 나서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랬는데 하여간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그 그래 전역할 때까지 관심병사였던 건 맞아요 네 혜경님 어서 오세요 그렇고 그 관심 병사였던 건 맞아요 전역할 때까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뭐냐 내가 내무 생활에 제한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지금 저 두 번째 입장 표명 중이에요 첫 번째 입장 표명은 아까 한 건 녹화 녹화 떴고요 그래서 맞아요 관심 병사였어요 관심 병사였는데 관심 병사가 관심 병사가 나쁘게 볼 건가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그 유튜브 댓글 내가 하나 띄워줬잖아요 무슨 댓글에 왜 키우키우 키우키우 웃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병사를 그렇게 비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 병사에 대한 좀 막 비웃는 댓글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강력한 제재를 들어갈 거예요 강력한 제재 들어갈 거고 댓글 무조건 신고할 거예요 그쵸 본인도 관종이었겠지 본인도 관종이었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관심 병사 관심 병사하고 관련돼서 비하적인 내용의 댓글이 달렸을 경우 가차 없이 제재가 들어갈 거예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으로라도 그 약간 비하의 의미가 보였을 경우에도 저는 가차없이 신고할 거예요 제가 웬만한 그 제가 다른 BJ들에 비해서 그런 악성 채팅 악성 악성 댓글 이런 거에 대한 제재는 저는 가차없이 가거든요 저는 아예 싹을 저는 아예 싹을 자르는 정도가 아니고 저는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방송이 그래서 제 방송이 블랙리스트 비율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네 유튜브에서 일단 신고를 걸었어요 근데 원래 그런 신고가 누적되면요 그 아프리카 TV 운영자님들이 걸어놨잖아요 그 신고 횟수가 누적이 되면 그 서비스 이용 그 제한 그 기간 있잖아요 근데 유저들은 영정 없더라 그래서 그 악용 사례 신고가 그 복합으로 걸리면요 그 누적 횟수가 걸리면 그 뭐냐 구글 쪽에서 아마 아마 신고를 그 걸어버릴걸요 그런것처럼 아프리카 TV에서도 최근에 뭐냐 형사고발 그 접수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 신입 BJ한테 그 뭐냐 그 선정적인 행동을 그 유발한 그 악습 그 시청자에 대한 그 고발장 접수한거 캡쳐를 올렸더라구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래서 저도 그런거 그런거 댓글에 대해서는 저도 강경하게 갈 생각이에요 제가 운영자보다 제재기준 세요 저는 저는 운영자님보다도 저는 제재기준이 세기 때문에 음 그리고 운영자에 의해서 막 그 뭐냐 강제 퇴장되고 뭐 그런 신고받고 그런거는요 그 제재가 더 세더라구요 어 그래서 조심 여러분들도 평소에 조심하세요 다른 방송 가셔도 몰라 다른 방송에 가서 하는거에 대해서는 내가 내가 손을 댈 순 없잖아요 나는 그쪽 방에 뭐 매니저인 것도 아니고 몰라 나중에 응 내가 미래에 결혼할 사람이 뭐 승우씨 나도 방송해볼래요 해가지고 만약에 내 미래의 배우자도 BJ를 해 그럴 경우는 배우자끼리는 뭐 서로 매니저가 될 수는 있겠죠 응 뭐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뭐 내가 채팅에 제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응 내 부인 내 방송에서 그런 제재는 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거는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그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조심해야죠 왜냐면 다른 방들에 또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런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입장표명 두가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